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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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탱 입니다 어 저는 지금 그 낙지를 잡으러 지금 또 이렇게 버려 왔는데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 아 아 일단 물색이다 거의 보시는 바처럼 많이 뻘물이구요 그래도 뭐 낙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주변을 좀 돌고 있어요 5 우 으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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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nt 어떻게 잡아야되지? 잠깐만 미치겠네 물속에 지금 광어가 한 마리 있는데 이걸 착살도 못쓰고 지금 맨손으로 잡아야 될 판인데 이걸 다 넣고 자 지금 물속에 지금 광어가 한 마리 있는데 일단 젖을 걸 각오하고서 맨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참 또 이런 경우도 처음이네 이걸 또 어떻게 처리하지? 여기 보시면은 물속에 지금 광어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떨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이걸 완전히 맨손으로 물 좀 잡아야 될 판이라 맨손으로 한번 광어를 잡아볼테니까 잡을 수 있을지 물 좀 깊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어휴 씨 또 치다 어휴 에잇짠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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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 에잇 안되겠다 에이차 트alies 더하이 좋게 그렇지, 그렇지. 나온다, 나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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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, 나왔다. 좋지. 에이, 한마리가 두마리가 됐네. 참나. 이건 뭐야. 이거 훨씬 더 빠르겠다, 오늘. 아무것도iber. manusia의 매운 불 Campion. 안낙연다. 빨간색으로 보다. 돋고 있는것이나 물이, 육수빌, 과연. 육수빌. 감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